네, 제 20일의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오늘의 본상 마지막 수상의 영감은 슈퍼주니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중독성 강한 멜로디인 미스터 심폴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각종 사투를 섭섭하고 명실상부 한류 제왕에 대해 웃으셨습니다. 나아가 전세계의 제왕이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상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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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 최고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2011년 화려하게 빛내주신 많은 선후배 가수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흥룡의 해, 용띠의 기운 팍팍 받으셔서 목표한 일 다 이루시고 저희도 한류를 더욱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훈이 형, 현준이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슈퍼주니 형 사랑합니다 슈퍼주니 형 네 이야